야, 꺼져. 왜? 아들이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나? 카페 전화 주세요. 카페 전화 달라고. 카페 전화 주세요. 카페, 카페 전화 주세요. 안녕하십니다. 카페 전화 주세요. 제가 충고 안 할까요? 네? 제가 충고 안 할까요? 제가 충고 안 할까요? 제가 충고 안 할까요? 신민호 짝사랑 하다가 된통 까렸던 거 아니야? 아빠, 정우성 닮았어. 멋진 폭발. 엄마? 수지 닮았어. 정승 폭발. 본런이 뭐야? 자, 인기한. 고마워. 고마워. 설장님, 그게 아니라. 셰 컬러. 스탑. 뛰지마라. 그러다 환자랑 부딪치면 큰일난다. 아, 야 이거 나 한 번 먹어봐,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 오신다, 한 번 떨어지기 전에 네 목숨 떨어지고 싶냐?